안녕하세요. 골프 잘 치는 회사원 심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심장입니다. 전국에 계시는 우리 직장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심장이 오피스에서 할 수 있는 골프 연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거 골프 연습장에 직장인 거 들고 왔다가는 내가 사장 아니고서는 짜리지 않을까요? 이런 거 못 들고 오죠. 골프 클럽. 사실 마음속으로는 들고 오고 싶어요. 근데 항상 중요한 건 우리 직장 내에서는 이런 거 들고 왔다가는 상상도 못하죠. 내가 사장도 아니고 내 회사는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심장이 계속 강조하는 건 직장 내에서는 직장 내에서는 상사나 임원한테 걸리지 않게 항상 조심해서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.